이번에는 꼭 봐야하는 엄선추천작 만나보겠습니다. 골라볼까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아 이거다. 오늘의 엄선추천작 KBS 영혼 수성공입니다. 영혼을 고쳐준다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몸 아픈 거는 그래도 어떻게 약도 있고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의학 드라마인 만큼 마음의 병에 관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공감, 웃음, 위로를 전해줄 힐링 의학 드라마 영혼 수성공 히트 위로 만나보시죠. 우주 씨 돕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저를 미친년 지급하시는 건가요? 이런 개 나쁜 놈! 우주 씨는 미친 게 아니고요. 아픈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수선해드리겠습니다.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 영혼 수성공 여기 특별하기보다는 조금 특이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로민 씨 많이 아파? 이 다리 확 잘라버리려고요. 축구 선수가 다리를 자르면 그럼 축구는? 이 다리를 어떻게 공을 쳐요? 할 수 없지 뭐. 내가 잘라줄게. 자! 수습 준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혀법을 선보이는데요. 신체 증상 장애라는 게 있어. 멀쩡한데 아프다고 느끼는 일종의 신경증. 오 선수는 그동안 그걸 알았던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세상 둘 다 없는 괴짜 의사 이시준 선생입니다. 확실해? 다 찾아봤어? CCTV로 확인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입원 중이던 망상장애 환자가 병원을 뛰쳐나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어? 찾았어? 없어요 교수님. 우린 다 찾아보자. 알겠습니다. 우정아 잠깐만. 차동일 찾았다.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 행세를 하고 있는 환자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저긴 또 어떻게 찾아간 거래요? 쟤 저기 저 뭐하는 거예요? 사고 치기 전에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합니다. 제25회 한국 뮤지컬 대상 여자 신인상 여명의 한우주 씨 축하드립니다. 상 주고 상 받고 분위기 한창 좋은 지금 이 순간. 헐 환자분 거기서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뭐야? 야 누가 저거?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는데요. 당신을 음주 측정 거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면. 사고 쳤네. 진짜 완전 초대형 사고. 사수님! 이 친구가 신빙이라 뭘 잘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쪽은 누구신데요? 이 친구 사수입니다. 예? 뭐 해 빨리 안 풀어드리고! 계속 그러고 있을 거야? 병신을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사람 경찰 아닙니다. 경찰 아니면 뭔데요?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실은 이 친구가 경찰이 아닙니다. 환자입니다. 다행히 환자는 잡혔지만 독박은 이 사람이 다 썼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병원은 환자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필요 없고요. 제 피나 좀 뽑으세요. 네? 음주검사 당장 하시라고요. 저 너무너무 억울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가짜 경찰이나 면허 취소 안 됩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서 대피 뽑으라고요! 제 피 좀 뽑으시라고요! 피 좀 뽑으라고요! 떠오르는 뮤지컬계의 라이징 스타 한우주. 그녀는 사실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한우주 괜찮아? 어디서 뭐하고 있어? 너 혹시 이 동영상 봤어? 진짜 술 마셨어. 아니 마시긴 마셨는데 근데 그거 어제 마신 거라니까 오늘이 아니에요 그게! 이번 일로 기자 남친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양다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주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심히 오르죠. 너 양다리였니? 양다리는 무슨 내 주제에 친한 후배야. 좋아? 그딴 식으로 단독기사 내보니까 좋냐고 이 개자식아! 야! 야! 야 또 뭐하... 야 한우주! 그리고 그 화를 자동차 때려 부수는데 쏟아붓습니다. 야! 선생님! 이 정도면 진짜 제가 화낼만 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떻게 화를 냈느냐죠. 하지만 아무리 먹어도 신나게 노래를 불러도 화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데요. 야! 왜냐면 꽤 오랫동안 마음이 아픈 상태였거든요. 그걸 본인도 알고 있답니다. 우주와 꾸준히 상담하던 주치의의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야? 급한 거 같던데. 환자 한 명 너한테 맡기려고. 알았어. 내가 만나볼게. 이미 만났어. 누군데? 한우주 씨. 시주는 진료실이 아닌 밖에서 소통하며 우주에게 한 발짝 다가가는데요. 그렇지! 봤어요 봤어? 살아있어 오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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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좋은 의사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의사한테 치료 한 번 받아보지 않을래요? 혹시 지금 저를 미친년 취급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미친년 맞아요. 맞는데 자신 있어요? 진짜 나 치료할 자신? 과연 우주는 시준과 함께 아픈 마음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을까요? BTV에서 확인하세요. 정말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같아요. 다들 뭐 각자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겠죠? 먹는 거, 노는 거, 아니면 집콕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수다 떠는 거.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스트레스 만땅인 한우주를 위해 스트레스 해소법이 제안이 되잖아요. 사실 약이 필요 없는 처방전입니다. 저도 한 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한 번 해보면 후련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시준이 전하는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 BTV로 만나보시죠. 간밤에 만취해서 응급실에서 딥슬립한 우주 이게 또 쿠쿠절절한 사연이 있답니다. 진짜 최악인 건 남친이 양다리였는데 그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성질해서. 완전 쓰레기네. 개자식이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아, 그 혹시 욕할 줄은 몰라요? 이 씨앗같은 십장새가 혓바닥을 뽑아서 파리채로 만들어버릴라, 이씨.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도 생긴 건 이게 곱상하게 잘 생겼지만 이건 좀 거칠어요. 욕이라면 이분도 어디가서 빠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봉투? 소풍까지 꺼내두는데요. 일단 심호흡 한번 하고 이렇게 생랄이를 만나! 18세가 초카크를 봤어 쌓아차야! 갈빈 며칠성을 혁명적으로 바꿔서 내일 아침 출격기를 욕이 굉장히 뭔가 창의적이고 찰지네요. 코앞에서 직관한 우주도 인정! 필요할 때 쓰세요. 시주는 우주에게 욕봉투를 선물하는데요. 이 노란 봉투가 우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BTV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TV픽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 영혼 수성공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영혼 수성공 못 보신 분들은 1회부터 정주행하시고요. 두 주인공, 친하균과 정소민이 주인공인 드라마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쁜 형사, 내 연애의 모든 것, 브레인 이번 생은 처음이라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 이번 주 몰아보기 추천작은 어떤 직업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신하균의 대표작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거율 전국 1위에 빛나는 형사로 활약하는 나쁜 형사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전직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내 연애의 모든 것 준비했습니다. TV픽에서 소개한 프로그램들은 리모컨의 빨간 버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월정액 가입 후 무제한 시청 가능합니다. 지상파 3사 패키지 상품 KBS, MBC, SBS는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 지상파로 결합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고요. 소개한 모든 예능과 드라마는 지상파 월정액으로 시청 가능하십니다. 당신의 TV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